안녕하세요. 바로성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알루미늄 타일입니다. 현대 건축물의 천장 내부 공간에는 배선, 배관, 조명장치 등 많은 기능의 설비를 구비하고 있어 천장의 개폐 기능이 용이하여 아름답고 다양하며 불혈성의 마감재를 요구하는 바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알루미늄, 컬러당판, 미러 등의 소재로 30mm를 기본 모듈로 다양한 규격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타일은 교육시설, 사무시설, 아파트, 주상복합, 주차장, 판매시설에 시공됩니다. 사각 모양의 알루미늄 천장제는 여러 개의 천장판을 이용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부분교체, 보수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단판은 반영구적으로 보존 가능한 알루미늄 제품입니다. 디자인과 장식기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법에 적합하여 가볍고 부착성도 강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MC 열경화성 소재 천장제보다 난연등급이 높은 준 불현자제입니다. SMC와 DLC보다 가격대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타일 역시 클립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알루미늄 타일을 시공하셨다가 DMC 또는 SMC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규격은 300x300, 300x600, 450x450, 600x600이 있으며 평판과 완형사각 무늬를 보여줍니다. 색상은 백색과 아이보리, 실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의 유동성이 큰 제품으로 구매장 문의주시면 구매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더보게란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바로상사 또는 홈페이지로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더보게란의 전화번호에 따라온 스테이징을 handyman합니다. 다음은 아래eda follow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